세일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같이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불 꺼 하라야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불 꺼버렸는데? 어 괜찮아요 하나 잠시만 아 초 다시 못해 이걸로 가 오케이 케이트 케이트 그치 그치 엄마 이거 마 어머님 도 1 2 3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요 네 아빠 CCTV 하는거 하는거 아니죠? CCTV 동영상 동영상 하고 있어요 동영상도 계속 하고 있어요 나는 동영상도 입 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아 철칵 소리가 안 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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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네 지금 축하해 이랑 짠 바다 고에냐 바다 고에냐 바다 고에냐 아시켰어? 나 초콜렛 먹고 싶어 근데 언니가 뭐 해야 돼 언니 생일까? 이게 초콜렛 이거 블루베리 블루베리 음 이게 결까? 잠깐만 나중에 요거 같이 우유 응 우유 오어어 괜찮아? 아 맛있다 맛있어? 아유 잘 됐네 언니 고민하면서 골랐는데 맛없으면 어쩌나 하고 고민했지 맛있어? 다행이다. 너무 예쁘다 진짜. 언니 한 시간 기다리고 있었어. 저 괜찮아. 블루베리. 언니한테 허락하다. 언니 생일 케이크니까. 언니한테 허락하다. 언니 생일 케이크니까. 뿅뿅. 아이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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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는 셔? 언니 신 거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아빠도 하나. 맛이 나겠다. 아빠 신 거 잘 먹으셔? 네. 그래도 먹을 때. 진짜래. 아버지 못 드시네. 아빠 별 먹을 때도. 막 이러셔. 아빠가? 그러시구나. 아빠. 엄마는 딸기. 딸기? 딸기 같은 거. 언니가 원래 딸기 부탁할까 했는데 딸기는 없었어. 지금 풍뿌베리 맛있어. 딸기 있어요. 여기 부탁한 데는 없었어. 요즘 딸기 싫은 거지. 어머니도 여기에 거 하나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블루베리. 다음은 시대예요. 음. 여자끼리 좋아하는 거야. 진짜. 베리류는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죠. 마셔요. 차? 응. 응. 에이라. 에이라가 잘라야지. 응 응 응 응. 허브 허브. 어. 아니. 뭐가. 일단 올려놓고. 어떻게 잘라야지. 뭐. 작은 책. 작은 책. 직원인데 방금. 지금 이거. 동영상. 동영상이라고. 아니. 아니. 잘라줘요. 아니. 처음은. 에이라. 생일이니까 에이라. 자르자. 아무렇게나 편하게 잘라. 괜찮아. 우와. 우와. 미텔는 타르트라서. 지금 딱딱할 거야. 괜찮아. 어. 움직여. 움직여. 이거. 옳지. 잘하고 있다. 으야. 잘 됐다. 미텔 뭐가 있지? 미텔 이거 딱딱한 거 이거. 이게 딱딱해서 그래. 남았어. 나 못하겠다. 야. 물eping. 빨리 먹어요. Ally. 탁탁해. 탈트 셀 테네. 이거 정도에서 진짜 사는 거예요. 전 opener. 네. 머리까지 그러싼데요. 학원이 정로 근처라는 학원에서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학원에서 공부 하는 좀이에요? 시크로 먹고 싶 가자. 공부해야지. 늦었는데 공부 할거야? 어이구. 척하네. 수량이ş복공부 좋아하는구나. 네. 어이구. 공부. 2개 있어요. 아, 숙제가 2개 있어? 네. 했어요? 아직 안 했어? 네.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숙제가 많이 걸려? 시간 많이 걸려? 그건 잘 모르겠어? 아이고, 한 개 드세요. 무슨 숙제야, 그래? 뭐 먹을지? 응. 한 생만, 한 생 먹어야지. 응. 응응응. 엄마 자르시고 나요. 아빠도 안 나요. 어, 진짜. 언니 안 먹어? 힘들어, 어머니. 응. 큰 거 먹었지? 응. 응. 이게 위로 이렇게 오른 대신에 이거는 작아요. 오케이, 먹자.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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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머리 언제 잘랐어? 둘 머리 길이가 좀 짧네. 언니보다 이제 짧은데? 3월. 3월? 아니, 4월. 4월? 자른 지 얼마 안 됐네? 언니 계속 길렀지 너희들. 4월 8일. 4월 8일. 4월? 얼마 안 됐네, 정말?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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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어, 디즈트부터 먼저 먹어야지? 6월 9일 아래, 아버님 먼저 먹어야지. 7월 9일? 3월 9일? 5월 9일? 5일? 3월 10일? 5월? 5월 8일? 제가 그냥 조금 자 지금 같이 아 못말라 어 맞아 네 이거